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대전 지역 소방관들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보다 많이 모여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9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글램핑장에 1박 2일 일정으로 소방관 14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시끄럽다는 주위 사람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4명에서 6명씩 따로 예약한 직원들이 우연히 만난 걸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